가기 전까지 매일매일 데이트하자 우리 너 전에 어디 가고 싶댔지? 타옹의 한국어講자 안녕하세요. 타옹입니다. 오늘은 공휘프린스15땡 한국 드라마에서 배우고 싶어요. 가기 전까지 매일매일 데이트하자 우리 가기 전까지 매일매일 데이트하자 우리 가기 전까지 매일매일 데이트하자 우리 가기 전까지 매일매일 데이트하자 가기 전까지 매일매일 데이트하자 우리 가기 전까지 매일매일 데이트하자 우리 가기 전까지行く前 どこかに行くんですよね 行く前に 매일매일 毎日毎日 데이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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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私たち ということで 行く前に 毎日毎日 데이트하자 という意味でした ここで 何々しようという 言い方の語尾の 자 よく使われていますので この 자 제가使った例文を3つ紹介いたします 今日は韓国料理食べよう 오늘은 한국料理 먹자 오늘은 한국料理 먹자 一緒に大掃除しよう 같이 대청소하자 같이 대청소하자 明日は図書館で一緒に勉強しよう 내일은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자 내일은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자 너 전에 어디 가고 싶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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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意味は 君以前どこに行きたいと言ったっけ? という言い方になります ここで覚えていただきたいのは 語尾の 데이트なんですが 데이트は もともと宿約 今宿約されていて もともとは 何々 タゴヘッチ なんです タゴヘッチが テッチ タゴヘッチが テッチに宿約されています だいぶ縮んでいますね はい これで 何々と言ったっけ? という言い方になります ここでは どこに行きたいと言ったっけ? 鬼が欲し デッチになっていますね このデッチを使った 例文をいくつか 紹介いたします 今日 何を食べたいと言ったっけ? だなと思う皆様 ぜひいいね押してください そして チャンネル登録も 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次回もお楽しみに アンニャーン